네, 지금부터 퀴즈를 잠깐씩 할 건데요. 좀 나와주실래요, 강실장님? 막 이러고 퀴즈를 할 건데요. 나에게 있어, 귀입이란. 나에게 있어, 귀입이란. 정 안 주고 싶지만 정이 가는 그런 동생들. 왜 정을 안 주고 싶어요? 난 시크하게 좀 무섭게 그런 무서운 선배로 남고 싶었거든.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비에이피란 예쁜 아가들이다. 왜 예쁜 아가들이? 베이비니까. 오늘 따라 멋있어 보이는 정비 형. 안녕하세요. 부산 원빈에서 부산 촌뜨기로 등갑합니다. 아, 진짜 촌놈 같네요. 촌놈이에요. 장난이에요. 해외에 처음 나와 봤습니다. 어? 그런 말은 삼가주세요. 진짜 처음이에요. 해외에 처음 나오는 기분이 어때요? 뭐지? 저희가 장난으로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된다고 했는데.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사실 이제 기내식이 나오지 않는 비행기. 돈 내고 먹어야죠. 옆에서 알아서 이렇게 승무원 분께서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먹는 방법을 제가 너무 모르겠어가지고. 그렇죠. 왼손으로 먹어야죠. 폭, 나이프가 한 3개가 나오더라고요. 왼손으로 비비고. 그래서 옆에 어떤 아저씨분이 계셨는데. 일단 시켰다가 아저씨가 먹는 걸 보고 따라서 먹었어요. Mole, tendons 많이 못 이쁘는데요. 에 궁금하고 있음. 태어비, 태어머, 지표에서. 더 이상해. 살짝만 늘어난 거라. 아... 바다에요 바다. 이게 바로 바다에요. 아 저기 비키니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트 하신데요. UA pronto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요. 어핫 안 돼., 안 돼. 와, 좋다. 좋지? 네, 최고야. 신발 안 꺼, 신발 안 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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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카메라 있는데? 어, B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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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적어놓으셨네. 담가, 쿨하게 한 번. 발만 담가. 물 뭐 간판 할까? 한 번 해. 물 만 간판 할까? 진짜 해. 어. 자, 첼로를 한 번 들고 가겠습니다. 첼로야! 아, 뭐야. 첼로 하지 마. 첼로야, 어때? 바다를 보는 느낌이. 아하하하. 어, 야, 그래서 진짜 빠진다. 자, 찍을게. 하나, 둘. 호텔로 돌아갈 시연이에요. 감사합니다. 씁쓸하지 않습니까? 네? 씁쓸하지 않아요? 벌써 호텔로 돌아가는 거. 그래도 내일 조금의 자유 시간이 있으니까. 어, 있어요? 그럼요. 내일 아침에 저희가 오늘 판매팅이 성공 내에 끝이 나면. 오늘 저녁에도 이제 또. 어, 진짜요? 그럼요. 저희가 저녁에 싱가포르의 야경을 찍어서 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간디 닭살. 어우. 간디 닭살. 그 싱가포르의 마리아 베이벤즈 호텔이라는 마켓. 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위에 배가 하나 있는 것처럼 생긴 건물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 엄청 높은 건물이에요. 제가 있는 건물. 층수가 아마 53층인가 8층까지 있고. 그 위에 또 이만한 커다란 배처럼 생긴. 그렇죠. 그런 게 위에 올라가 있는데. 진짜 높더라고요. 네, 거기서 보면 진짜 이쁘네요. 그리고 밤에 거기서 레이저쇼 같은 걸로 나오는데. 아, 레이저쇼. 그거를. 오늘. 있다가. 팬미팅이 제대로. 끝나면. 끝나면. 끝나고 나서. 잘 시간 오면.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재범 선배님의 굉장한 여덟 팬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보컬이세요, 박재범 선배님이. 그러니까 박재범 선배님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저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십니까? 평소에 노래 부르시는 거 보면. 카메라로 찍어드릴까요? 그, 그 좋아하지. 좋아하지. 사랑하십니까? 아니, 좋아합니다. 사랑. 사랑. 사랑까지는. 제가. 남자분을. 사랑하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I love. 뮤지컬 소울 차이드. 베이비가 좋습니까? 박재범 선배님이 좋습니까? 베이비 분들이 좋죠, 당연히. 베이비가 좋습니까? 뮤지컬 소울 차이드가 좋습니까?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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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뮤지컬 소울 차이드를 좋아하시는 유영재 군입니다. 아닙니다. 베이비 분들이 좋습니다. 저 확실히 좋습니까? 그럼요. 베이비 분들이 좋습니까? 부모님이 좋습니까? 자. 당연히. 우리 엄마가 이걸 보고 있을까요? 우리 아빠가 이걸 보고 있을까요? 부모님이 안 보고 있다는 전제 하에. 안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는 전제 하에요. 그렇다면 다시. 자 지금 베이비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영재 군 부모님께서는 이걸 시청 안 하고 계세요 아쉽지만 아들이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시청을 안 하시다며 베이비분들이 좋아요? 부디비 좋아요? 당연히 베이비분들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에휴 맛돼 먹었더 니가 그러니까 안 될 거야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 편 딴딴딴딴딴 저희 아버지 아빠 날 믿고 이렇게 울지마 네? 아니요? 잘 키워줘서 고맙고 울지마 내가 음악을 하고 싶다고 말할 때 묵묵히 믿어줘서 정말 고맙고 울지마 아빠 덕분에 이렇게 베이비로 데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발 베이비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자 이번엔 엄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엄마 용돈 좀 보내줘 엄마 사랑하고 엄마는 이렇게 넘어가요 우리 엄마는 내가 너무 많이 연락을 많이 해 안 돼 형한테는 한 마리 있어요 알았어 형 꼭 나갔으면 싶은 말 베이비로 사줘서 고마워요 형 자세히 차고 있어 형 지금 차고 했는데 이게 나가면 안 되는 거 같아서 못 보여주는데 여기 있어 룰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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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보여주셔도 되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알겠습니다 저희를 보러 많은 분들이 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곧 만나게 되는데 지금 느낌과 어떤 무대로 보여드리겠다는 각오 한 말씀 지금 굉장히 심장이 벌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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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있고요 두근두근 두근나 두근두근 뛰고 있고요 네 지금 온몸에 비가 이렇게 빨리빨리 활동하고 있어요 머리순환이 너무 잘해요 장난 아닙니까 안 돌아가다가 안 돌아가다가 안 돌아가다가 안 돌아가다가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돼요 그랬는데 아드레날린? 그랬어 빨리 만나고 싶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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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아 아 아 아 아 아 be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spiritual 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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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생님 이는 이렇게 진짜 많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사랑합니다. 이 노래들이 멤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서프라이즈. 레디. 사랑하는 연주소.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명절이에요. señora 마지막이. Estima. 에에에에. 가. iani. 나 뱀어rique. 12ately 오 riches 그리고 오 tuh 오 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미팅이 끝났습니다. 심정이가 어때? 어 정말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아쉬움이 많이 남아? 근데 너무 재미있어 너무 많이 아쉬워가지고 정말 너무 많이 너무 재미있어 너무 재미있어 아쉬움이 많이 남아